지오메트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오메트리에서는 트리고노메트리도 같이 다릅니다. 두기를 묶어서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교재는 칸 아카데미의 지오메트리와 트리고노메트리입니다. 수업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고3, 대학 초년생까지 내용을 쭉 이어서 공부를 합니다. 특히 지오메트리는 AI 분야에서 특히 자율주행 이력과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공부 내용입니다. 에피소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대략 250개 정도이니까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